너무 많아, 근데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또 여석이 이리 와봐, 근데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또 여석이 이리 와봐, 야 너 먹어, 너 이리 와봐 나 까먹는 거 싫어서 안 먹어 네가 일부러 이렇게 줬지? 이렇게 하는 건 나 걸어다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러면 못 먹어, 지금 나는 까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 나 뛰쳐나갈 수 있어, 형 나 진짜, 나 이러면 나 뛰쳐나갈 수 있어, 형 나 진짜 자각하지 말자, 이런 걸 그래, 자각하지 마 그냥 내가 업어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찍을래? 그래, 내가 업어줄 채찬아, 너 쫓아가 내가 얘 업어서 찍으면 아니, 형이 왔어요, 전 먹겠습니다 아니, 이게 아니라 담을 수가 없잖아 형이 그림 한 번 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... 그래, 야, 지금 분량 한 번 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, 형이, 소민아, 네가 와 그래 네가 업어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업고 형, 괜찮아요 하나, 둘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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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소민아 야, 누가 안 먹었다고 했어 내가 갈게, 내가 갈게 이리 와 내가 좀 찝어줄게 내가 접시를 해서 찝어주면 소민아 장갑 빨리 입으면 안 되겠니? 으쌰 으쌰 아... 아, 우리 마스크 쓰고도 해야 돼 아, 마스크 써야 되겠다 아, 마스크 써야 되겠다 그래야지 소민아, 나 저기 얘 마스크 좀 씌워라 야, 양고기 시작하지, 양고기 아니, 가운데 갖고 오면 양고기 좀 먹으면 되지 으쌰 으쌰 잠깐만, 자, 마스크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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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출발 자, 형, 가 좋다 아, 형, 진영, 오늘 컨디션 좋다 아, 이거 아, 정말 왜 이렇게 아,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, 너 아니,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는지는 아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자, 집어 자, 형, 나를 좀 살짝 올려, 올려, 올려 아우 됐어 자, 조심, 조심 여기 있지 여기 LA 갈비 아 쭈꾸미 쭈꾸미 몇 개 좀 집어줄래? 아 야, 목 저리지 마 알았어, 알았어 야, 랍스타, 랍스타 아니, 랍스타는 됐어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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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따가 형이 와서 먹어요 담아봐, 담아봐 담아봐 지금 그 시간이 없어 안녕하세요 김치전, 김치전 한 두 개만 담아줘 아 아 김치전 두 개 야, 국회와서 누가 김치를 먹어 됐어, 됐어 세민아, 됐어 아니, 국회와서 김치라는 거 아니, 형,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어, 어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늙은 호박전 하나만 담아줄래? 야, 늙은 호박전을 아, 너는 형 섬민아, 고마워 간장은 안 찍어도 돼 섬민아, 튀김 좀 담아 야, 몇 번 해 오빠, 어떤 튀김이야? 섬민아, 이거 피시앤칩스처럼 하나 담아줄래? 네, 내가 흘릴 뻔했어 야, 가자 이제 어디야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 그만 가자, 빨리 와 어, 섬민아 이거 저 가지 좀 담아줄래? 아, 가지를 왜 담아, 부패에서 야 아니, 부패에서 왜 두 개만 줘, 두 개만 가지를 담아 그러면 됐어 됐어, 됐어 섬민아, 빨리 담아, 나 힘들어가지고 섬민아, 그거 됐어 그거 됐어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리고 여기 쪽도 봐야지 아, 이거 이렇게 봐 섬민아, 그렇지, 스파게티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섬민아 내려오지 마 섬민아, 교체해야 돼 야, 이제 형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뭐야, 뭐야 이 형이, 이 형이 나를 못 업어 형, 형 힘내, 힘내 아 됐어, 형 가 왜 형이 한다고 그런 거야 아니, 이 형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, 이 형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, 이 형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니, 이 형 뭐 얼마 하지도 않고 막 여기에 메가리가 없어요 아, 나 참 아니, 근데 왜 하겠다 그런 거야, 형 왜 하겠다